연수구는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동시에 검소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하여 간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민선 7기 취임 2주년 주요 정책 구정성과보고 확대 간부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직원이 지난 2년 동안의 역점 추진사업 및 공약사항 등 구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각자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